아동은 여러가지 직업을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고 양육자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포구는 가족과 함께하는 직업체험 테마파크 체험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 드림스타트는 2016년 8월 25일 드림스타트 유아 및 초등학교 1학년 가구 3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체험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체험활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과 가족들의 어려움, 기대와 욕구 등을 파악해 아동들의 정서행동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